뭐, 뭐 찾아? 어디 갔지? 식탁이. 선물. 뭐야? 선물? 무슨 일하러 왔어? 강아지, 고양이 간식이랑 장난감 같은. 어머나, 너무 예쁘다. 고마워, 고마워. 와주는 것만으로도 고맙죠, 무슨. 우유껌. 하나씩 먹어봐, 먹나. 먹으려나? 얘들이. 더 관심이 없어? 먹어, 맛있어? 한번 먹어봐. 먹네. 구환아, 너도 한번 먹어볼래? 안 먹을 거야? 애들이 입이 좀 까다로워서. 일단 맛 좀 봐봐. 성의가 있지. 모카, 모카 이거 먹어볼래? 어, 관심이 없어. 이것도 안 먹어? 얘는 원래 좀 까다로워요. 고마워. 오, 먹네? 구환아는 진짜로 까다로워요. 다 먹었어? 순심아. 오, 잘 먹는데. 오, 먹을 거야? 오, 먹을 거야? 오... 이거는, 이거는 효리 건가? 이건 네 거 같은데? 너 목욕할 때 이거 갖고 놀아. 귀엽다, 이거. 그래서 자기가 먼저 다가올 때까지 기다려주면 다가오니까. 구환아 봐. 뽀뽀하고 싶대, 갑자기. 다른 손님한테는 안 그러더니. 구환아야. 며칠 동안 되게 기분 안 좋았는데 오늘 얼굴이 폈다, 구환아가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너무 신기하다. 구환아야. 마음이 풀렸어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구하나는 희한하게 좀 자기만의 그게 있어. 절대 침대에서 같이 안 자고 우리가 침대에서 내려가면 혼자 침대에 가서 자. 이렇게 모여 있어도 혼자 자기만 해. 진돈. 진돈아. 나 왜 이름이 구하나예요? 이 구하나. 왜 이거. 오빠가 자기 성의 이라고 구하나라고 지었어. 구하나는 완전 새끼일 때 공사장에서 노후교수 때. 그거를 이제 누가 발견하고 이제 보웃에 데려왔는데. 혜리 만나기 전에 이제 구하나를 입양을 해서, 혜리 통해서. 진돈이야 그런데 주인만 충성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. 그런 건 없어. 처음 보는 사람 되게 좋아하고. 구하나 봐. 뽀뽀하고 싶대, 갑자기. 귀여워. 뽀뽀하고 싶다. 구하나. 어떻게 그걸 보일 수가 있어? 운맛도 여기 있는데. 야, 너 왜 눈높이를 맞추려고 그러는 거야? 친구잖아. 순심한 손 이렇게 다정하게 해 봐 봐. 순심한 손. 처음 줬다, 손님한테 손. 다시 해 봐, 다시. 순심아. 순이 빵도 할 줄 알아. 순심아. 빵. 옳지. 야, 너랑 뭔가 교감이 되나 봐. 야, 너 진짜 나랑 친구다. 요새 늙어서 귀찮아서 잘 안 하는데 되게 좋아한다. 너가 눈높이를 맞춰줘서 좋은가 봐. 순심아. 뽀뽀. 우와. 우와. 뭐라고 말하는 거야. 뭐라는 거야. 야, 너 날 진짜 좋아하는 거야. 야, 순심이 이런 소리 내는 걸 처음 봤어. 뭐라고 말하는 거 같은데. 역시. 내 베프예요, 베프. 구하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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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관심이 없어. 이것도 안 먹어. 얘는 원래 좀 까다로워요. 구하나. 구하나는 진짜로 까다로워요. 다 먹었어? 순심아. 오, 잘 먹는데. 먹을 거야? 먹을 거야? 네. 그래서 자기가 먼저 다가올 때까지 기다려주면 다가오니까. 구하나 봐. 뽀뽀하고 싶대, 갑자기. 다른 손님 왔을 때는 안 그러더니. 구하나야. 며칠 동안 되게 기분 안 좋았는데 오늘 얼굴이 폈다, 구하나가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너무 신기하다. 구하나야. 마음이 풀렸어? 누구야? 구하나야? 이리 와. 가자. 구하나야. 은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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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혜. 나 중 나왔어? 응. 들어가자. 구하나님. 잘 잤어요? 얘들아, 오늘 아빠랑 놀다 마당에서 알았지? 엄마는 오늘 잠시 누워주렴. 들어가자. 가자, 가자, 가자. 가자, 가자. 가자, 가자. 닫아, 닫아. 빨리 닫아, 빨리 닫아, 빨리 닫아. 한번 나갈 거야? 애들이 나왔으면 산책 잘 안 가려고 하거든. 숨어 있어야 돼. 가자. 나 갔나? 가. 갔다. 순심이 왔다. 갔어요, 갔어. 지금 엄마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헷갈리나 봐. 진짜 헷갈리나 가도 되잖아, 딱. 와, 순심이랑 모카는 안 가요, 언니. 다시 갔는데. 왜? 왜? 모카 왔어? 누나야. 슬금은 없어요. 왔다. 아, 진짜, 아, 진짜. 나 이렇게 못 살겠어, 진짜. 아빠랑 갈 수 있잖아. 알았어, 알았어. 알았어, 알았어. 가자, 가자. 나한테 올게. 진짜요? 응. 고실이 너무 불쌍해, 어떻게. 숨어봐, 고실아. 열어줘 봐, 나 왔을 때. 고실아. 들어와, 들어와. 들어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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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. 누나, 이거 갖다 담아라. 왜 이렇게 집을, 안을 무서워해요, 왜? 저희가 우리, 제가 길에 떠돌다가 우리 집에 그냥 들어온 게야.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도 좀 사람을 좀 무서워하는 게 있어. 고실, 고실 이리 와. 고실 이리 와. 고실 이리 와. 고실아. 고실이 내 머리 됐어. 고실 이리 와. 고실 이리 와. 안 돌아. 고실 이리 와. 고실 이리 와. 고실 이리 와. 고실 이리 와. 왜 집착하지 않아. 아무도 이해 못할 말은 하고. 놀아서서 웃는 말은 아웃사이드로. 코실이 지금 대박. 와, 눈 봐봐요. 게레서. 코실아. 아, 진짜. 내가 잡아와야겠다, 코실이. 내가 잡아.